김승겸 합참의장이 2일 공군작전사령부와 미칠 공군사령부를 찾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살피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. 김 의장은 먼저 공군작전사령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 3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연합훈련으로 제한사항을 식별 보완해 결전태세를 완비할 것과 적 도발 시 즉각 출격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어 김 의장은 미칠 공군사령부를 방문해 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